근데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영상 보내주신 분들 다 받을걸요?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음악하는 싱어송라이터 박민입니다 저의 평생 소원이자 꿈이었던 제 노래를 제가 부를 수 있는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제 노래의 꽃게가 태진 미디어 TJ미디어 노래방에 등록이 됐습니다 TJ미디어 노래방에 가서 42099 번을 누르거나 박민이나 꽃게를 검색해서 부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방에서 꽃게 100점 맞기 이벤트 짜잔 참여 방법은 TJ미디어 노래방에서 박민의 꽃게를 부르고 점수가 나오는 것까지 영상을 찍어서 이쪽에 나와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영상을 찍으실 때는 꼭 노래 처음부터 점수가 나오는 끝에 부분까지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이 나오시는 분께 치킨을 쏘겠습니다 만약에 100점이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경우 그때는 라이브 방송 때 투표를 통해서 총 3분을 뽑아서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00점 나오신 분이 안 계시다면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시 100점이 안 나오더라도 다시 100점이 안 나오더라도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최고 점수를 받으신 3분께 치킨을 쏘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제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러서 89점이 최고 점수였어요 아무튼 이벤트 기간은 5월 20일 밤 12시까지 영상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상을 받아서 5월 21일 토요일날에 라이브 방송으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참여 당연히 되고요 영상을 제일 많이 보내주신 분께도 치킨을 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로 라이브 방송 때 한 분이 주셨던 의견인데 90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편의점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다 아마 영상 보내주신 분들 다 받을걸요? 정리하면 TJ미디어 노래방에서 박민 꽃게 부르고 100점 받으면 치킨 최대 3명까지 드리고요 100점이 없으면 최고 점수 받으신 분이 치킨 최대 점수부터 1등 2등 3등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영상을 제일 많이 보내주신 분께 치킨 한 분 그리고 5월 20일 밤 12시까지 약 2주간 영상을 받겠습니다 5월 21일 라이브 방송으로 추첨 라이브를 할 거고요 그리고 90점 이상인 분 한 분을 무작위로 제비뽑기로 뽑... 엄마야... 제비뽑기로 뽑아서 편의점 기프티콘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프티콘이랑 치킨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복 당첨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100% 제 사비로 하는 거고 뭐 TJ랑도 아무 연관도 없고 뭐 치킨... 치킨 회사랑도 아무 상관도 없고 나중에는 이런 이벤트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지 노래방에서 와 되게 애매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싶다 나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싶다 나는 행복하다 이것까지 сотруд하니까 당신과 사랑을 믿고 싶습니다 항상 펴포터가